랄랄랄랄랄랄랄 사과 준다 내가 동행한 TP 걸어 오므린 홍라이 쌓여주는 쪽 죽인 오 증인줄 알았네 무섭네 어차피 너 앰펄 있지? 앰펄 하나 이번엔 되지 않을까? 얘네 다 앤드세텀이겠다 아 앤드팀도 안 들어야 되는데 앤드팀도 안 들어야 되는데 앤드팀도 안 들어야 되는데 쪼오오오오오 TP 받아볼까 와아아아아 오오 시티 땅 아 시티 맛있게 털고 받아서 줄게 시작하니까 빨리 빨리 안 먹어 알겠어 알겠어 날개 잘 먹을게 거쳐야 맛있습니까 날개 잘 먹을게 거쳐야 맛있습니까 수선까지 붙어있는 저 프린첸 대가리 루인마왕은 좀 맛있었긴 한데 과주 건너기 없겠다 이제 과주 이제 과주다 만약에 뭐 나는 테마 밀치기 2 강타 어 야 밀치기 2 강타 어때 과주야 관객 낀 놈이 성냈나라는 얘네는 옛말이 있었거든 과사 너가 있잖아 관객 낀 놈이 성냈나 루인 블럭 있어 블럭 루인 블럭 있어 블럭 티페이버 티페이버 블럭 내놔 그냥 여기서 내려가 블럭 내놔 그냥 여기서 내려가 어 어 야 야 아 블럭 잘 먹겠습니다 아 블럭 잘 먹겠습니다 어 뭐야 어 어 태초마을이라 과주야 태초마을 했잖아 근데 태초마을 안했어 니 아까 거기다 태초마을 해놨잖아 진짜 아니야 아니 나 방금 서버렉 때문에 건너기가 안 펴졌어 어쩌라고 아 태초마을이야 너 아 크리퍼 개맞네 일치기감들고 올걸 아 대리 개꿀 아 스트레이 개꿀 와 크리퍼 몇마리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내구도 88 아 부서지면 안되는데 빨리 주민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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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드는 곳에 주민마을아 어 내 생명의 은인 얘들아 숨어라 안옴 안 숨으면 뒤진다 이 아식들아 많이 아픈데 그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좀비랑 합동 공격을 했는데 어 이 템 어디였냐 와 숨겨 엇 아씨 깨지긴 최대한 많이 깎고 다 먹었지 이 주민 마을을 버려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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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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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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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